자, 이번 시간 동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요. 우리가 주로 준동사라고 부르는 투톱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동명사.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짝꿍이에요. 항상 둘이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동명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착각하는 그것. 누구예요?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거죠. 이거.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근데 선생님 아까 준동사 투톱에 투부정사 말씀하셨잖아요. 자, 투부정사는 자,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와야지만 얘는 투부정사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부사 역할을 하죠. 부사 역할. 자,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때 얘가 하는 일은 뭔데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형용사는요? 형용사는요. 부사, 보어 역할, 명사수식. 명사수식을 해요. 그럼 투부정사가 투부정사를 꾸며주면 그 투부정사는 형용사인가요? 아니요. 명사예요. 그냥 명사. 그 다음에 부사 가는 역할은요. 여러분들 형, 부, 동, 문. 형부랑 나랑 동문이야. 학교 동문인 거예요. 같은 학교 동문인 거예요. 자,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를 수식하지요. 부사수식, 동사수식,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래서 형, 부, 동, 문 선생님이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세 가지의 용법으로 쓰이는 게 투부정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명사의 역할을 할 때처럼 보어 역할을 똑같이 하죠. 우리가 보어 자리에 오는 품사를 보면 명사와 형용사를 주로 봐요. 그때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면 보어 자리에 둘 다 올 수 있는 거죠. 명사도, 그러니까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니까 자, 그렇다면 동명사는, 동명사는 ing죠? ing, 동사 원형의 ing. 자꾸 선생님이 타동사라고 쓰는데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명사 역할밖에 안 해요. 명사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하고 똑같죠. 근데 동명사는 한 개가 더 추가돼요. 전치사 뒤에 오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오니까 명사가 온다라는 게 큰 전제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전치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라고 쓰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데 왜 걔는 전치사 뒤에 못 쓰여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전치사 중에 똑같이 to가 있어요. to, t, o 형태가 똑같아서 뒤에 투부정사 오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의 ing 하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에 명사적인 의미로 쓰인대요.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명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죠? 얘는요, 그래서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어 역할을 하는데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어 역할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봅시다. taking pictures까지를 전체에 주어내요. 왜? take, 사진을 찍다. take picture, take a picture. 이건데 picture에 지금 s가 붙었기 때문에 어가 빠진 거예요. 어쨌거나 take는 뭔가를 행동을 취하는 타동사로 어, picture를 목적으로 쓰는데 이 take가 동명사로 바뀌어서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인 거죠.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은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is, 뭐다? 단수 취급을 해서 이렇게 쓰였다. 그 다음에 writing a popular novel. 되게 인기 있는 소설을 쓰는 것은 is my dream, 내 꿈이야. 마찬가지로 뭐다? 주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인데요. 외우세요. 암기 하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 절대 못 부려요. enjoy ing, stop ing, mind ing, finish ing, suggest ing. 좀 추가해 볼까요? 추가해 보면 delay ing, 그 다음에 딜레이 다시 쓸게요. 딜레이, 그 다음에 포스트폰 정도는 좀 어려운가? 자, 딜레이, 거절하다, deny 정도. 얘네들은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동사 원형이 ing, 동명사만을 못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enjoy ing, stop ing, mind ing, finish ing, suggest ing, delay ing, deny ing.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쉽죠. 자, 우리가 확인사사 들어가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she enjoy, swim, me, 아니라 swimming. swim은 수영인데 수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몸소 겪는 걸 말하고 싶어서 동작을 집어넣어야 하니까 동명사를 쓴 거예요. 동명사, 투부정사는 동작이 기본이니까,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즐겼죠. 수영하는 것을 즐겼어요. 어디에서? in the lake, 호수에서. I don't mind, 꺼려하지 않아요. getting off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 나 어렵지 않아, 꺼려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mind ing. 자, he finished doing his home up. 그의 숙제를 끝내는 것, 끝내는, 그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뭐뭐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동명사가 목적으로 이렇게 쓰인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at drawing. 자, draw라는 동사를 전치사 뒤에 쓸 수 없으니 얘를 명사화 시키자 누구를? 동사를, 동사를 명사화 시킨 거 그거를 우리는 동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 am good at. 나는 능숙해. 뭐 하는데? drawing cotton. 만화를 그리는 것에 능숙해. 이렇게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캐치하셔야 하고요. 보어 역할 갑니다. hold up. 그녀의 직업은요. 직업은 가르치는 것이다. 무엇을? 영어를 나, 나, 내 직업. 아시겠죠? 자, 마지막 철자가 E로 끝나면 자, 이거는 뭐예요? ing로 바꾸는 거예요. 그 E를 생략하고 ing로 바뀐대요. 자, right에 E 빼고 ing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철자가 E, I로 끝나면 그냥 Y로 바꿔주는 거예요. dying, lying 이렇게 쓰인 것처럼 그 다음에 단모음 하나 푼 나왔을 때 이걸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putting, setting, cutting 하나 갈까요? 이 정도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지금 굉장히 아까 생각나는 게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admit ing, deny ing, discuss ing, mention ing, give up ing, consider ing, imagine ing, keep ing, recommend ing, finish ing, practice ing, practice 철자가 틀렸는데 practice ing, 그 다음에 quit ing, complete ing, miss ing, appreciate ing, avoid ing, enjoy ing, advise ing, suggest ing, dislike ing, mind ing 해서 뒤에 선생님이 지금 admit ing, consider ing, finish ing 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예요. 그 뒤에 뭘 취하는 거? ing를 취하는 그런 타동사 그럼 얘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 5, 20, 21개 그쵸? 여러분들 딱 개수 정해놓고 내가 21개가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면서 꼭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철자 틀린 거 practice, s가 아니죠. practice예요. practice 아시겠죠? practice ing okay, ing 하는 것을 실행하다, 연습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